교수님, 설명적 조사에 실험법이 있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설명해 주세요. 네, 실험법은 매우 어려운 조사 방법입니다. 실험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여 주세요. 설명적 조사는 어떤 원인이 발생하면 다른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는 인과관계 조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의 가격을 인하할 경우 매출액과 시장첨유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품의 가격 변화는 원인 변수 또는 독립 변수가 되고 매출액과 시장첨유율은 결과 변수 또는 종속 변수가 됩니다. 즉, 설명적 조사는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조사입니다. 설명적 조사의 조사 방법에는 실험법이 있습니다. 실험법은 여러 종류로 구분됩니다. 실험법은 크게 원시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로 구분됩니다. 원시 실험 설계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종류로 구분되며 순수 실험 설계도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유사 실험 설계는 네 종류로 구분됩니다. 단어 자체가 쉽게 이해되지 않을 만큼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용어를 설명합니다. 실험법에는 실험 설계 또는 실험 디자인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실험 설계란 종속 변수가 오직 독립 변수에 의하여 변화되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A 제품의 TV 광고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 제품을 TV 광고하면 분명히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조사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소득이 변화하든지 또는 다른 제품의 가격이 변화하여 A 제품의 매출액이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요인에 의한 변화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TV 광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변화만 측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요인을 제외하고 해당 제품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만 측정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실험 설계 또는 실험 디자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사전, 사후 실험 설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TV 광고가 하나의 실험이 됩니다. TV 광고라는 실험을 할 때 실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TV 광고 이전 소비자들의 행동을 먼저 측정해야 합니다. 이를 사전 측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TV 광고 이후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를 측정합니다. 이를 사후 측정이라 합니다. 또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TV 광고라는 실험을 할 때 TV 광고를 보여주는 집단은 실험하는 집단이므로 실험 집단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TV 광고를 보여주지 않은 집단은 TV 광고를 보지 못하도록 통제받는 집단이므로 통제 집단이라 표현합니다. 이제 실험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실험법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시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로 구분됩니다. 원시 실험 설계에는 단일 집단, 사후 실험 설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 집단 비교, 사후 설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실험 설계에는 통제 집단, 사후 실험 설계,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 솔로몬 내 집단 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 실험 설계에는 두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 시계열, 실험 설계, 반복 실험 설계, 독립표본, 사전, 사후 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10개 모두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기서는 내용 파악의 핵심적인 4가지 실험 설계, 즉, 단일 집단, 사후 실험 설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 시계열 실험 설계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단일 집단, 사후 실험 설계를 설명합니다. 단일 집단, 사후 실험 설계는 TV 광고를 실행한 이후 어떤 집단의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TV 광고 이후의 반응만 조사합니다. 따라서 TV 광고 이전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TV 광고 이후 반응의 변화를 비교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측정을 할 수 없는 탐색적 조사에는 매우 유용함으로 신제품 테스트 또는 신제품 구매 의향 조사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입니다. 이 실험 설계는 어떤 집단의 TV 광고 이전의 반응을 측정하고 광고 이후에 다시 반응을 측정하여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광고 이전의 반응 A와 광고 이후의 반응 B의 차이가 광고 효과가 됩니다. 이 방법은 특정 기간 동안 어떤 집단의 반응 변화가 TV 광고 때문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입니다. 이 실험 설계는 TV 광고 이전의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뽑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실험 집단에게는 TV 광고 이전의 반응을 측정하고 TV 광고를 한 후에 반응을 다시 측정하여 반응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통제 집단에게는 실험 집단과 동일한 시기에 TV 광고 이전 반응을 측정하고 TV 광고를 보여주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반응을 측정하여 반응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만약 통제 집단의 TV 광고 이전과 이후의 반응에 차이가 있다면 TV 광고를 제외한 다른 요인에 의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 집단의 반응 변화와 통제 집단의 반응 변화를 비교하면 순수하게 TV 광고에 의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입니다. 그러나 이 실험 설계는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계열 실험 설계입니다. 시계열 실험 설계는 실험 대상자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실험 대상자를 먼저 패널로 구성한 다음 TV 광고 이전에 패널의 반응을 여러 차례 측정하고 TV 광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응을 측정하여 반응의 변화를 추적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시계열 실험 설계는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반복 측정하여 설득력이 높아 경제학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요인에 의한 변화를 분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네 오늘 매우 복잡한 실험법에 대하여 자리했습니다. 알기 쉬운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 공부를 참고하세요. 마케팅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가입, 구독,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